네, 모공이 많은 하블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스킨 미소에 모공 세럼을 발라봤거든요. 약간 쿨한 감이 있고 모공 속 있잖아요. 속이 탄력이 느껴지는 것 같고 수분 함량이 높고 지금 약간 파스 있잖아요. 파스 바른 느낌이 솔솔솔 나거든요. 그래서 무궁 각질하고 유수분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모공 코르셋 세럼 발라봤어요. 모공이 타이트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반짝반짝거리죠 세럼이라서? 그리고 빨리 흡수돼요. 그리고 약간 끈덕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흡수되고 이렇게 톡톡톡톡 쳐주면 끈적이는 게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끈적임이 조금 있는 모공 세럼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끈적이고 다 흡수되고這些셉전이 März 4은요. 그래서 이렇게 끈적이고 어떻게 끈적이 줄 아시구요. 이제 이렇게 끈적이란다.